네,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노래는 원래 팝송을 잘 도전하지 않긴 하는데 이 노래는 그래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. 제이슨 무라지, I'm yours. 조금 마지막 노래는 신나는 노래로 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어쿠스틱 다이어리였고요. 제 또 개인적인 다른 공연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노래 부른 영상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고 있으니깐요.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구경해 주세요.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론 하겠습니다. 마지막 노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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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